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환전 많이 하시죠? 환율에 따라서 우대 환율을 바꾸자 주로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이 있으실 수 있구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성으로 한국과 또 다른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전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학생들도 있으실 수 있구요 또 며칠 있으면 추석이 한국의 추석이 되면서 환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생 또 외국으로 유학생을 보내신 부모님들께서는 매달 걱정을 하시는게 환전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영상에 있어서는 환전을 최고로 우대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 1-2분 정도 투자를 하시고 우대 환율보다 은행에서 우대 환율보다도 더 좋은 환율을 받으실 수 있는 환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영상 시청 한번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안드로이드폰과 또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애플폰에 대해서 두가지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제가 확인을 같이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안드로이드폰이구요 이쪽은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서는 마이뱅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구요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플레이스토어라는 데 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마이뱅크라고 받으시면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개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뱅크 마이뱅크 마이뱅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보이시게 되구요 요 내용들 중에서 환율환전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환율환전을 누르시게 되면 어 보이시는 내용 중에서 어 여행자보험 똑똑한 환전 환율 비교 또 환율환전 중에서 환율 비교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환율 비교를 누르시게 되면 전략하기 부분을 누르셔야 되구요 메뉴에서 전략하기 그리고 현재 통화량은 이쪽은 미국으로 되어있는데 이쪽은 중국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중국을 누르셔서 통화량을 미국으로 바꾸시구요 외화를 사실 때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외화를 사실 때 1달러당 1215원 50전을 쳐준다는 소리입니다 제일 좋은 환전서는 중앙환전서이구요 실시간으로 매초 단위로 변경이 되고 있구요 다음으로 가장 나쁘게 환전을 해주는 것은 CD뱅크로서 1240원 94전에 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외화를 사실 때 자 외화를 사실 때 가장 좋은 환율은 1215원만 있으면 일부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구요 가장 나쁜 곳은 1240원이 있어야지만 1달러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시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외화를 파실 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원화를 바꾸고 싶다 실시간으로 3개의 환전인 경우에는 내가 1달러를 바꾸면 1214원을 바꿔준다는 소리구요 현재 그 다음에 가장 나쁜 데에는 1192원 90전을 바꿔준다는 소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외화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보시면 현재의 외화 송금에 대한 부분으로 제주은행이 1227원 40전에 보내는 거구요 외화 송금은 환전서는 없습니다 1231원 60전에 보내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외화를 파실 때 내가 달러를 가지시고 이제 한국에 가셔서 외화를 파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외화를 파실 때를 한번 눌러보시구요 내가 5000달러를 바꾸고 싶다 자 5000달러를 여기를 입력을 하시면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고 여기도 5000달러를 눌러보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현재 내가 5000달러를 가지고 가서 실시간으로 607만원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요? 세계환전 제일 좋은 우대환율적 장소죠 그러면 가장 나쁜 장소는 어디냐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환율이 현재 실시간 나오는데 수요분행이네요 596만4천5백원에 해준다는 소리죠 5000불을 바꾸셨을 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607만원과 596만4천5백원의 차이는 벌써 10만원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0달러를 바꿨을 때 10만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대단히 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세계환전서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느냐 세계환전서를 바꾸고 싶으시면 세계환전서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의 그곳의 주소 위치와 또 현재의 얼마에 바꾸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오게 되구요 자 이 환전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용을 안 해보시는 분들은 환전서로 바꾸는 것은 불법 아니냐 그리고 이건 위험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구요 환전소와 은행 모든 곳이 실시간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환전서에 가셔서 저도 한국에 1년에 2,3번을 출장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내용이지만 환전소에서 환전하실 때에는 캐시를 가져가셔서 바꾸시면서 영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으시면서 내가 현재 실시간에서 바꾸고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지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나 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명동이다 그러면 명동지역을 누르시면 명동의 환전소에서 현재의 금액이 나오고 있구요 이 내용은 오늘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꾸시러 가신다면 당연히 금액이 틀리겠죠 실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당장 바꾸셔야 된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5천 달러만 해도 10만원 이상의 환차이긴 합니다 만 달러를 바꾸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대략 20만원 차이가 날 수 있죠 차이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제가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은 몇 년 동안을 사용해 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게에 도움이 되시고 또 환전을 하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 또 미국에서 한국에 나가셔서 환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구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스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